안녕하세요 유튜브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삼 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시각이 저녁 11시 입니다 네 밤 11시 인데요 배가 너무 고파 가지고 오래간만에 치킨 한번 시켜서 먹으려고 하는데 부모님 주무시고 계신데 밤에 제가 이렇게 먹고 하는거 별로 안좋아 하시거든요 이번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계획으로 몰래 야물딱지게 한번 시켜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여보세요 아 예 여기 예 잠시만요 아 예 네네 아 그 어 세트로 해서요 후라이드 한마리랑 양념 한마리 이렇게 해서 뼈로 카드 결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좀 조용히 와주시고 문 절대 벨 절대 누르시지 마시고 집 앞에 놔두고 가주십시오 예 예 네네 예 결제는 제가 이거 어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어 배달 온 것 같습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치킨이 왔습니다 한번 야물딱지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한 고춧가루 치즈볼 음 역시 나식은 치킨입니다 치킨도 너무 감사해요 inch 치킨 콜라 브이로우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었어요 고기맛휴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띠띠, 바닐라 치 questi 의도 다 그것itution이라서 뒤집hen이 너무 뜨거워요 끝까지 아삭한 느낌 소개들에까지 노력하잖아요 마카롱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꿀팍 시원한 서울렛 종이 동일한 사이에 더 맛있어 면을 고정하다가 면을 면을 먹어야지 여러분이 잘 먹어야지 말아야죠 면을 먹어야지 그리고 이 식감 진짜 맛있어 그리고 이 식감 으음 이 식감 실패 고춧가루 제가 양념장에 넣은 양념이 너무 맛있게 잘어울더라고요 양념장에 넣어서 조금 더 넣어서 좋아해요 양념장에 넣어서 매운 양념장에 넣어서 넣어요 너무 좋지만 매eks 넣었어요 이때는 먹으면 너무 맛있게 잘 안 먹으니까 lares 꿀잎 딸기 기름 치즈볼 너무 맛있어 치즈흥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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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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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자 여러분들 오늘도 야식 몰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몰래 먹기 야물딱지게 성공해버렸네요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 나 여기서 뭐하니? 아이 밥 먹봐요 이게 추운데서 아 지금 별로 안 추운데요 아 그 엄마 지금 타이밍이 카메라도 안 잡히고 약간 좀 그러니까 이왕에 좀 안에 계시다가 제가 녹화는 여기까지 뿅 하면 그때 한번 재밌게 등장해주세요 알았다 아 네 아 걸려버렸네요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